진각종 제13대 총인회 전교육원장 경정정사가 추대됐습니다. 경정정사는 인도 델리대 박사학위자로 한평생 종단교법과 교육분야 발전에 매진해 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회 경정정사가 추대됐습니다. 총인추대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 서울총위원회에서 죽빛소리와 함께 회의를 시작해 1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친 뒤 13대 총인을 확정했습니다. 이내 의원과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종단 최고 지도자인 총인을 선출했습니다. 제13대 총인추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서 제13대 총인회 경정정사님께서 추대되셨습니다. 오늘 13대 총인추대위원회 추대위원으로 임하신 위원들께서는 종단에 총인추대위원회 투표방식에 의해서 추대를 하셨는데요. 경정정사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도 델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종비생 1기입니다. 경정정사 이후 수많은 정사들이 해외 유학을 통해 종단 교학발전과 세계 불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종단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경정정사는 유학 후 진선여중 정교와 교육원 교법부장,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등을 거쳐 10대와 11대 교육원장을 역임하며 종단 교법과 교육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총인으로 추대되신 경정정사님께서는 정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겸임하시고 교육법부장 또는 교육원장님 소임을 맡으셨고 또 행원시민당 주교로부터 상윤시민당, 불성시민당, 신덕대전 신덕시민당을 주교로 두루 겸임을 하셨고 종단의 종사로서 예법한 스승의 위의를 지니신 종단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194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경정정사는 온화한 성품에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춰 종단 화학과 안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시민법통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자가 된 경정정사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5년입니다. 진각종은 오는 9월 말 혹은 10월 스승강공 기간에 법통 승수식과 추대법회를 간소하게 봉행하기로 하고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8월 1일자부터 예김을 하시고 법통 승수식을 개만 일정과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총인 추대의 법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각종의 새 총인 추대가 여법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진각종은 오는 29일 울릉도에서 개막하는 회당 문화축제의 성공 개최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